오늘은 여러분의 여자친구 혹은 아내가 수영장에 다닌다고 하면 이를 악물고 말려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많이 사용하는 레몬테라스라는 298만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레몬테라스에 재밌는 글이 올라오게 되는데 수영장 다니면서 몇몇 비읍지은난 아줌마들 진짜 이해 안간다라는 글이 아주 난리가 나게 됐죠. 남자 수영강사에게 그렇게 선물을 가져다 바치고 회식은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반은 반 회원들에게 다같이 돈 내서 선물하자고 강요는 왜 하는 걸까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꼴불견입니다. 라는 식으로 광역 디스를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여성들도 공감한다는 거죠. 남편 야근할 때 집에 초대해서 밥해주는 사람도 봤어요. 저도 아줌마 옆자리 차 타고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나가는 거 목격했어요. 저도 이게 싫어서 아줌마들 모이는 운동이 진절머리 난답니다. 지역 내 수영장이었는데 강사 생일 스승이날 명절 크리스마스 이걸 왜 돈 걷어서 챙겨주는지 그런 아줌마 너무 많아요. 교환학생 왔던 교포남자가 수영장 강사 파트타임 이랬는데 아줌마들이 만나달라고 줄줄이 연락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린 유부녀부터 늙은 유부녀까지 어휴. 호프집 했었는데 그 당시 아줌마 4명에 수영강사 20대 1명 와서 큰 잔에 술 붓고 돌아가면서 마시고 키스주 마시고 침 섞어가며 잔드리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수영강사랑 눈 맞아서 한번 자볼까 하는 환상 가진 아줌마들 진짜 많더라고요. 수영이 진짜 심해요. 저도 결혼하고 수영 다니려고 했는데 돈을 걷어서 주유권 식사 대접 회식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만했답니다. 라는 식으로 같은 아줌마들도 치를 떠는 게 바로 수영장에 다니는 아줌마들이라는 사실. 남성들은 레몬테라스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글과 댓글을 쓴 사람은 다 여성이라는 걸 명심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과연 아줌마들만 이 발광을 하고 있을까요? 여성시대하는 20대 30대 여성들을 봐보겠습니다. 수영강과 몸이 너무 좋아서 한번 자보고 싶다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의 모습 어쩌고 저쩌고 본능을 억누를 수 없다고 화끈하게 말하는 우리 한국 여성의 저 모습 수영강사님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천년의 이상형이라고 안절부절하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강사 박인제 한 달 됐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잘해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두근거려하는 여성인권운동가의 모습 수영강사랑 카톡하고 먼저 다가오길 바란다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수영강사랑 만나서 밥 먹었는데 외적으로 이상형이라 끌려서 미치겠다는 여성인권운동가 이런 내용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여자친구 혹은 아내가 수영을 배운다고 하면 무조건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여성시대 회원님들은 입으로는 맨날 비혼 비연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상하게 잘생기고 몸좋은 알파남들에게는 사랑에 빠진 여고생마냥 헬렐레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누구보다 남성을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수영쌤 연락처 달라고 해도 될까 귀여워 보이면 끝난 거라던데 어떡하냐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저렇게나 몸좋고 잘생긴 알파남을 만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더 보여드리죠 수영쌤이 수영다니는 여자 중에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 사탕 줬거든 참나 이쁜 게 다야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은 하나같이 예쁜 여자가 남성들에게 관심받는 걸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싱글벙글 아내를 수영장에 보내면 안되는 이유를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분의 아내는 수영강사 집에 초대해서 밥해준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